고양 킨텍스 PBA 스타 리요입니다. 휴언스 LPBA 챔피언 32강전 서한솔 임경진의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승부치기까지 왔는데요. 임경진 선수가 초구 선택을 했어요. 시작 1, 3세트 초구를 다 놓쳤었거든요. 지금 바꿨어요. 직접 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3쿠션 2취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. 빨간 볼 뒤돌리기 1, 3세트 때는 5쿠션 반대 이번에는 직접 공략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 성공이 됩니다 정말 선택을 바꾼 것은 신의 한수 같아요 1, 2, 3세트 놓쳤을 때 왜 놓쳤는지를 알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보정을 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예 과감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일단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일단 당궁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회전으로 가는데 자 키스가 제거가 됐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성공 이 공 잘 쳤네요 적당히 득점하고 공만 열어주지 않으면 임경진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여자 선수들은 승부치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더 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다 보면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뒤돌리기죠? 네 이 타이밍 노란 공이 저는 이제 득점 안 된 것도 안 된 건데 다음 공이 어떻게 서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다음 공은 옆돌리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옆돌리기가 아니에요 이 공은 좁은 각이냐 큰 각이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큰 각도로 가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팀 동료인 수릉피아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한솔 옆돌리기로 가죠 팀 볼에 왼쪽으로 옆돌리기 조금 얇아요 짧아 보여요 이렇게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 임경진과 서한솔 서한솔이 좀 더 16강에 가까웠던 것처럼 보였는데 임경진 선수가 4세트를 잡아냈고 결국은 승부치기로 와서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주요했어요 그렇죠 일단 승부치기에 이긴 요인을 보면 초구 치는 방법을 바꿨다 그게 좀 가장 컸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한솔 선수는 글쎄요 지금 패배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? 일단은 흐름이 왔을 때 잘 살리긴 했거든요 네 임경진 선수가 4세트도 살아나면서 4세트는 좀 어려웠고요 아 이거를 좀 넉넉하게 쳐내질 못했네요 아 근데 이 승부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부치기를 많이 경험해 본 김교육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고 많이 졌습니다 저는 네 임경진의 선택이 주요했다 그리고 이제 4세트 기회가 왔을 때 포칼적인 득점을 하면서 세트를 가져온 것이 또 주요했다 네 그럼요 지금 승부치기 있는 판은 뱅킹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었죠 휴원스 LPBA 챔피언십 32강전 임경진과 서한솔의 경기 함께했습니다 임경진이 승리를 거두고 16강에서도 김가영 선수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의 경기를 김교육 해설윤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amn it